남양주시의 대학생 플래너즈와 함께하는 대학생활백서 토크 콘서트가 12월 26일 남양주시청 다사노래서 개최됐습니다. 대학생 플래너즈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관내 예비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에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양주 대학생 플래너즈는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해 진정한 시민참여를 실현하는 관내 거주 대학생들의 모임인데요. 이들은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문화체험기획 및 인수,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날 대학생활백서 오프닝 영상 상영에 이어 대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연애와 꿈, 여행, 시간관리, 그리고 패션에 대한 주제로 대학생 플래너즈들은 강의를 이어갔으며 즉석에서 패션쇼도 열어 큰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예비 대학생들이 구체적인 대학생활의 목표를 설정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